자 자 자 우리 센터 준비해 줘 센터 센터 어 자리 제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그 조명 조명 다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장면부터 음악하고 옳지 어 중간 맞췄어 옳지 옆에다 됐어 됐어 자 야 야 아 아 . hour 어 꼴 배기 싫은데 간다 저 거여 자 자 자 우리 첫 번째 장면부터 가겠습니다에 자 준비해 주셔 배우들 준비 됐으 Collaborate 예 자 자 첫 번째 장면 준비 시합 음악부터 External 시작 침 ghosts 여보, 여보, 내가 잘못해서 한 번만 기회를 줘.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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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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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섭아! 오빠! 김섭아! 돈을 갚아야지! 에? 오빠! 저 여자 뭐가 좋다고 그럽니까? 제가 더 낫지 않습니까? 낫으라! 또 누구? 이 여자 누구일까? 아! 오빠! 아! 오빠! 임섭아! 기억나는 거 아이가? 아! 제발! 제발! 임섭아! 만약 우리 딸이랑 잘 해본다면 이걸 어떤 걸로 해주세요? 이보게! 우리 인서왕이랑 그냥 미혼하고 툭툭 넣어줬으니까 나랑 어떻게 다 해보았어! 야! 더럽다! 이랑 여튼 이랑 가! 자수가! 잠깐! 잠깐! 가! 가! 어째! 아! 왜? 이 선배님이 명사를 잡아야 되는데 여드랑이를 잡은 게 까지 야! 야! 좀 참을 게이지야 좀 참아야지 다 좋은데 이제 이러면 돼 첫 번째 장면은 이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아 내 말아야 돼 우리도 또 동식으로 붙으면 더 나간다고 진 감독 걱정하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준비할 건데 다음 장면 싫어? 체제 네? 다 좋은데 근데 이 조금 연기를 더 진실하게 못하겠니? 아니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욕하면 난 점점 더 못한다 무슨 얘기야? 이게 이때까지 내 욕해서 못하겠구나 연기를 아 그렇겠구나 알았다 그 앞에 들어왔는데 거기 한 번 더 다시 예 자 들어왔는데 감독이 두 번째지 두 번째 네 두 번째 오따 허허허 틱 이게다 뭐이 그렇게 웃겼지? 허허허 뭐이 그렇게 웃겨 운가? 왜지? 아 나 얄우지 왜 웃겼지? 야 누구의 연기 배워? 누구의 연기 배워? 수사 선배님 이 아 야 알았다 갈게 어 야 우디가 토론할 때 다른 아우 없대 연기 뭐야 저게 사람이 없어 사람 마사고 구배 없지 뭐 없긴 없지 다음 장면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야 자세 두 번째 장면 이 여부 그렇게 하게 이번에는 이해하는 것만 보겠 엄마 두 번째 장면 어이 아 예예예 예 옆변동 와본 옆에 맞습니다 아 우리 제사의 자리부터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릴 때부터 배운다 누나 누나 아 하겨 하겨 어 내 여기 나왔다 운이 뭐든지 하는 거 해라 예예예 어디에 주소 차기 받고 내년에 전화하셔 예예예 아 내가 왔다 운이 해라 말로 내 여기 나왔다 야야야 야야 준비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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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머리 바보 괜찮은데 두 번째 음악이 준비 시작 이거 봐 한 번 막혀 열어소 마이콜 제발 부탁여 한 번 막혀 열어소 드셨습니다 왈숙이 우리 절척이 만났을 때 생각이 아니나 어 딸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소 꽃 냉정 꼬문이 얼마 먹어 엄마도 받을수라면 됐다 그거 먹어라 하늘에서는 사닭감아서 먹어라 사닭감이 펑펑 떨어지고 뺨 아 여보 네 여보하고 우리 딸을 위해서 그 추운 겨울이 고구마를 팔아가지고 거의 다 얼어떼게 지네 야 그게 썩었다 쟤 뿔해라 썩어서 몽땅 쟤 뿔해 쟤 뿔해 쟤 뿔해 쟤 뿔해 쟤 뿔해 아 엄마 집 발레라 너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왈쑥이 네 우리 새끼를 위해서라도 한번만 용서해줘 야 맨 바씨는 술 다 해먹고 땀패 다 입히고 도박 다 해놓을게 야 왈쑥이 제발 부탁이오 외부 여보 여보 야 강감독이 카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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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 완전 소랍기 소랍기 과자에 닿기꺼 야 야 선배님 너 살살해라 야 야 선배님 물 마시고 하셔 야 야 목이 막 아프다 야 아 아 야 야 야 선배님 자 그 다음에 너네 좀 지나가는데 너네 좀 빨리 준비해 알겠습니다 선배님 자 재영아 내 화장실이 착하다 야 야 지금 선배님도 휴식할 때 우리 연습해야지 시가였다 시가 예 내부터 한다 예 에이 참나 딸 난 참 이해가 안되네 남기결혼 반대일세 나는 딱 저 남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아빠 나는 못하게 하모 나는 하 아 아 야 야 야 그래 못 죽니 하하하하 네 형 더 죽는 여기 다시 해봐 예 뭐 내한테한테 그런거지 나는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까지입니다 아 아 야 네 네 여기 앉아라 야 죽는 연기로 이제 그렇게 하모 죽는 연기 내 학교 니 잘 봐라 응 응 응 다 죽는 연기를 이렇게 못하니 죽는다 예 시작 불러라 시작 으헝 하하 하하 하합 청각 그렇게 쓰러진다 안돼 하하 오 머리 오십도ayan 하하 하하 손 엌엑했다 야 야 나 야 그래 죽고 지 Matte 그래 죽고 지fe 야 일어나라 여리 죽는 공격의 일 이씨 안 네 뛰거나 잘하고 끼고 cetera 재미없지만 그럴취 알았어 그럼 또 받아저는 겁나 다음 장면 좀 해, 다음 장면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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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오라뇨 다음 장면 준비해 주셔 다음 장면 다음 장면 다음 장면 배야 보여? 예 다음 음악입니다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, 준비 마지막 장면인가? 마지막 장면인데 체중이 더 들어오고 안 흘러 자, 중심 잡고 준비 시작 이놈! 감히 내 딸을 가지고 장난쳐? 에? 아, 야 뭐? 아, 요즘인데 제대 안 치니? 아, 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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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야 아, 꼬마하게 터진 것 같다 띵 알겠기다, 야 신기하다, 선배님 선배님, 선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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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바쁘다는데, 다른 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는 뭐야, 이게 야 아, 누네 팀 정말 이상하다, 정말 이상하다, 이제 선배님 나 가겠다, 몰라 야, 영호야 야, 영호야 야 너도 일이 있다, 쟤 야, 영호야 너도 일이 있다, 쟤? 아유 가봐라 수고하셨다 저, 유니맨 저, 이놈소 내가 할 일이야 내가 다 거둘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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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Actually, my point What happened, young? 수산아 야 연극 있잖아,니 아이 음 학교에서 명계의 연극인데, Joel 심심한데, 뭐하는지 그래 아 그래 저 선배님? 선배님 근데 선배님도 그렇소 저 대선배님들 같이 연극할때로 이래 좀 편안하게 대충 한 말이래 이 나가고 귀동치면 이 장롱이 나와 대충? 네 야 인마 연극이 장례야! 대충? 장롱을 하시면 가! 아 미안 미안해 아유 영국말만 하면 대정식으로 내가 이렇게 막 와 이러면 장관 형님은 영국이 미쳤소 하 형님 근데 형님은 언제 하세요? 왜 이리 봐 아니 아이고 아유 아유 일부러 일오빠 일오빠 und둑ipp przep 일오빠 길이 일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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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높이 일오빠 한국높이 일오오빠 한국높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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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작가에게 극본을 하나 가졌다는 것을 수선 본 다음에 작가하고 토론해서 수선 여기에서 작가가 말하자는 것이 무엇인데 내가 어떤 힘으로 한 장을 깨로 탐을 얼마나 받을 수 있겠냐 이렇기 때문에 작가님의 일에 허탈합니다 제가 이 변호사관을 불만한 동작이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이것이 다 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울이 되면 두 달라도 작아도 한 달은 쥐고 수련을 연구를 합니다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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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한국의 연구를 하는 것은 그의 정이의 정의를 지하려는 것입니다 성향에 무슨 일이신지? 그가 그는 그가 그의 정의적인 정의가 그가 그의 정의 영화를 지出來 아멘